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마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수생식물 끼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물상추라고 하는데요 물 배추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왔는데 알고보니까 배추가 아니고 상추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많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약간 하얗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 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꽃이죠 검색해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가 개화기라고 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이 피어있네요 여러분 이 물상추는 또 상추라고 한다고 먹을 걸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못 먹는 상추랍니다 그냥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구요 뭐 어떻게 보면 상추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러분? 저는 전혀 아닌데 생각보다 예쁩니다 이거는 제가 3월달 쯤에 사왔는데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3개에 2,000원 주고 사왔답니다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고 그런데요 3개에 2,000원 주고 사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몇 개입니까? 3개, 6개, 9개 9개인데 제가 너무 많아서 2개는 이웃한테 나눔 했구요 이렇게 많이 번졌답니다 더 큰 곳에다가 놔두면 더 잘 번질 건데 적당히 놀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기왓장이죠? 기왓장이 있어가지고 물 붓고 그냥 담궈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3개를 치고 자 요런 식으로 여기 줄기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3개를 친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 붓고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만 부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물상추 키우는 장소는 햇빛 한 1시간 정도 드는 장소이구요 가급적이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번식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면 좋겠죠? 또 햇빛이 들지 않으면 그래도 최대한 밝은 곳에다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지금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작년 봄에 불의 옥잠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작년 겨울 한파가 진짜 무시무시 했죠? 그냥 밖에다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선만 남겨놓고 불의 옥잠은 죽었답니다 아주 작았는데 이렇게 많이 컸네요 많이 컸죠? 엄청 많이 남겨놓고 죽었는데 제가 그냥 놔둘 데가 없어서 이게 아주 작았기 때문에 얘 한 요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사르라고 그때는 이것도 아주 작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정도 작은 거 세 개 사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그때는 이 기왓장도 넓었죠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넣어놨는데 얘네들도 살고 불의 옥잠 새끼 물상추도 요렇게 많이 컸네요 뿌리에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살고 있네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우와 이 정도면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왓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물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적당히 담가져 있죠 특별히 관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요렇게 넣어놓고 물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시면 지가 새끼치고 또 너무 많으면 너무 빽빽하면 아무래도 요 밑에 이파리가 무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띄어서 권식을 많이 하면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상추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수초입니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 키울 데가 없다 하면 이런 뚝배기 같은 거 깨지거나 한 거 있죠 여기 금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데다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요렇게 띄워놓으셔도 작은 걸로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셔도 정말 예쁘죠 여기다가 금붕어 작은 거 한 두 마리 정도 넣어놔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굴상추 여러분도 키워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둥둥 떠다니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고 무거워 이게 뭐냐면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바로 개구리 밥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잘 안 보이시나요 손을 다 해야 되겠네요 손을 다 하면 안 보이네요 여기에 여기에 뿌리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제 손끝이 뿌리끝인데 와 신기하게 아이고 어디로 가봤지 이 개구리 밥도 저는 그냥 떠다니는 줄 알았는데 얘도 수초네요 뿌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엄청 많이 번식을 했는데 시골에서 이제 보내기 하고 옷자리 같은 거 할 때 물 받아 넣으면 논에 이게 많이 있죠 개구리 밥 이게 글쎄 뿌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아이고 뿌리 보이시나요 이게 뿌리가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뿌리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거군요 정말 신기하죠 이거 수초 같은 거 사면 따라옵니다 개구리 밥은 자동으로 붙어서 따로 사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 물상추 한번 키워보세요 이게 약간의 털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은하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밖에서 키우시면 안 되고 베란다 같은데 좀 따뜻한 데서 키우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내년에도 살고 계속 번식하고 어마어마하게 번식이 되는 그런 수초이니까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